저희 트랙스타는 지금 전세계에 등산화 브랜드가 한 200개 됩니다. 200개 중에서 10위권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데서 잘 팔려서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등산화를 가장 많이 파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14등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지난 10년 이상 이 등산화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자리 매김하고 있고요. 특히 4년 전에는 저희들이 의류를 시작해서 지금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리점 80콘대 판매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 코브라 시리즈라는 것을 신발벽 연구소하고 신발진흥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출시를 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이스포라는 스포츠 용품 전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들이 굿디자인상을 받고 지난주에는 아시아에서 VIP 상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내일도에도 저희들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예정으로 저희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